말타고 수색을 해보자 어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말을 왜 때려 이씨 야 니말인데 야 말 도망가자가 이씨 아니 야 말을 타야지 말을 왜 주먹으로 왜 때리냐 이거 아우이씨 야야 아우 미안하다 야야야야야 어우 와 풍경 진짜 쩐다 이야 들어가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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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야 이말 왜이래 이거 야 이말 야 이말 왜이래 구독 좋아이 제발요 오우야 야 왼쪽 사운드 야 이게 곰 소리 못 들었나 호재야 오우 야 공허 야야야야 연ste 꺄 어 야야야야야 야 내가 다쳤는데 이색끼 뭐하고 있어 이색끼 야 왜왜왜이래 야 쳐맞은건 내가 쳐맞았는데 이색끼 겁먹었어 이색끼 야 내가 죽을뻔했어 야 이게 왜 안도와주냐 이거 나는 머무른다 잡고 간다 쟤 뭔소리야 야 저사람 뭐야 아니 뭐 광가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거야 저사람 아 사금 채취하는 사람인가보네 아 좀 구경좀 할라구요 진짜 너무하네 오오오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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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간다고요 간다고요 간다고 야 계속 쫓아오네 오오오 오오 야 침소됐어 오오 오우씨 아 야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왜 쫓아와 계속 어 가자 아우 진짜 아 열받게 하네 아이씨 야이씨 열받게 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를 해치려 있어 어 우리를 해치려 있어 사실 이게 할아버지 웃긴 할아버지네 뒤져 어 뭐라도 뭐라도 좀 하나 챙겨가자 작은 보석가방이래 담배 잠깐만 시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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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어 떠내려가게 음 완전 범죄 끝 아 아 근데 저기 저기 가면은 장몰압이 있을 것 같은데 얘 왜이래 야 너 내 친구 왜 야 할아버지를 이 자식아 야 할아버지를 이 자식아 아 아 이 여자인은 또 어디 간까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케런이란 애가 있습니까 올라가는데 찾아야 되는구만 우산 오늘 사건이 일어났나 본데 이거 방안에 똥 싸는 데가 있네 반갑습니다 쳐다보는게 이상하게 쳐다본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훔치기가 있거든요? 훔쳐볼까? 아 그냥 장난치는 거야 아 안 훔쳐지네 계속 쫓아가보자 우리 집 강아지 포포가 어디갔더라 우리 집 강아지 포포가 어디갔더라 우리 집 강아지 포포가 어디갔더라 진짜 그만할게 도망간다 도망간다 아이씨 쟤 쟤 쟤 어떻게 도망간다 쟤 쟤 쟤 잡자 얘 절로 도망간다 어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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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왜 도망가 너 내가 뭐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또 계속 쫓아가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내 꿈에서 내가 이거 어떤 좀비 좀비나 뭐 괴물 같은 애들한테 계속 쫓 계속 쫓아다녀봤거든 쫓겼거든요 진짜 무서워 죽이지도 않고 계속 옆에만 있고 계속 쫓아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이게 아무도 안 하고 계속 쫓아가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거 계속 쫓아가는 거야 이거 야이씨 얘 때문에 그냥 야 말똥들이 그냥 온몸에 다 다 튀었다 이씨 근데 나 뭐하던 일 중요하지 뭐야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혹시 왕 스킵한 건 아니겠지 그럼 이 영상도 이 영상도 꼭 다 보고 가 레바